일단은 무관의 특징 그 오행별로 물론 특징을 얘기해야겠지만은 진짜 무관의 특징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무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관이라는 거에 작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일간인 나를 일간인 나를 극하는 걸 우리는 관이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나를 극한대요 나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 압박 외부에서 나를 압박하는 거 그게 관이에요 압박하는 거 그러면은 관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외부에서 어떠한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게 만만치 않다는 소리에요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박을 느끼니까 그 외부에 뭐가 있는지 신경을 써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관에 맞추어 행동을 하겠죠 근데 관이 없으면은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있다고 해도 잘 못 느끼는 거에요 이를테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뭐 오피스텔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입주자 회의 같은 거를 해서 뭐 이렇게 룰을 만들어요 룰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뭐 소음공회가 일어나면은 뭐 벌금을 물리겠다 아파트 자체에서 그런 룰을 만드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우 뭐야 소음공회 일어나면 안되겠네 밤에 떠들면 안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관이 있다면은 받아들이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인지하는 거에요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 외부에 어떤 나한테 압박이 오는 것들을 인지한다 그게 관이거든요 그런데 관이 없다 그러면은 안내문을 읽을 거 아니에요 공지사항이 올라온 뭐 소음 발생시 뭐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쓱 읽고 무시해요 그냥 인지가 잘 안되는 거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친구들 불러서 밤새 떠들고 놀다가 벌금이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에요 그때서 아 맞다 그때 이거 하면 안된다 그랬지 라고 뒤늦게 인정 인지를 그때서야 하죠 그게 관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없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막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는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 법이 있잖아요 법 그것을 인지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서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주는 센서라고요 센서 감각 내가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감각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무관하고 관의 그런 느낌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관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관이 결핍된 거에요 결핍되다 보니까 관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오히려 관이 있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무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관이 있어서 그렇게 투철한 게 아니라 결핍이 되다 보니까 더욱 더 적극적으로 관을 지향하는 거에요 다른 거에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근데 무관인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의아스러웠을 거에요 저 사람은 관도 없는데 나보다 더 막 미칠 정도로 법에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꽁초 하나 버리는 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한테 강요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에요 근데 그게 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포장한 거에요 있는 것처럼 또 결핍된 사람들이 더 하다고요 그런 거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 해석이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에요 없는 것은 많은 것과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관의 그런 특징들을 일단 구분을 해야죠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없는데 결핍된 거 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은 어쨌든 일관을 극하고 극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관의 행동 반경이 제약돼요 근데 그 행동 반경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행동 반경도 제약이 되고요 정신적인 생각의 행동 반경도 제한이 돼요 그 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는 가장 큰 테두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울타리에요 그래서 관을 울타리 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울타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울타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관이 뭐를 보호하느냐? 바로 죄를 보호합니다 죄를 보호하는 것이 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죄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나의 죄가 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돈 다 어디에 있어요? 집에 이렇게 단지에다가 모셔뒀어요? 장판 밑에 숨겨뒀어요? 다 은행에 있잖아요 은행 은행이라는 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도 현금을 훔쳐갈 수는 없어요 왜? 내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은행이 보관을 해주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막 돈놀이를 하죠 막 대출도 내주고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관이라고 재생관된 게 그런 거예요 그 관이 보호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일관 또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이 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해진 법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을 지켜요 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도 관이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겠죠 부정적인 것은 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딱 제약을 해버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겠죠 기본적으로 자유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관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 보호를 해주지만은 그 안에서만 놀아야 돼요 그 안에서만 행동해야 돼요 그게 관의 긍정과 부정적인 역할을 부정적인 역할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긍정적인 측면과 우리가 싫어하는 측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식상이 개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인성이 개입이 돼 있거나 재성이 개입되어 있을 때 관의 작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그리고 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 무관이면 남편 없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걸요? 사주 보러 갔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하면 아우 결혼 못한다고 남편이 사주에 없다고 그리고 사주에 식상이 강하고 관이 약한 것 같으면은 남편 잡아먹을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옛날의 논리로는 관이 남편이 맞았어요 근데 관이 남편이란 건 뭐겠어요? 이 남자가 내 울타리였던 거예요 관이 울타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존재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되나요? 그런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식의 통변을 하면 안 되죠 요즘 세상에는 충분히 식신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식신이 남편이면 내가 좋아하는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죠 혹은 자식 같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식신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식과 같은 거니까요 재성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내가 돌봐줘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남편이 되는 거죠 인성이 남편일 수도 있다고요 모든 인식성이 다 남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잘 삽니다 무관들 문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법 없이 살 사람들이 무관들이에요 관들은 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제시되는 게 법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룰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관들은 방황합니다 그래서 관이 뚜렷한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적응 잘하다가 의외로 대학교 때 아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싸가 되냐면은 대학교부터는 시간표 내가 짜야 되거든요 사람들하고도 내가 스스로 친해져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한 반에 묶어놓고 강제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친구들이 생기고 연결이 되는데 대학교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OT 한번 불참하면 끝나요 왜냐하면은 OT 불참하고 수업 개강해서 딱 가면은 OT에서 친해진 사람끼리 이미 무리를 이루어 있어요 어떻게 끼어드냐고 내가 인싸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꼭 관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막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행별로 무관의 특징을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목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림 못 그리는데 자꾸 그려야 되네요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나무가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목이에요 자 그러면 금은 뭐예요 금 금은 여기에서 이거를 자르고 때리고 치고 이러는 게 금이잖아요 그 목일간에 금이 작용하는 거예요 가위가 있다고 할게요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정원사가 있지 않았나요 뭐 정원사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뭐 교장선생님이 소일거리라도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예요 이거 나무가 만약에 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후죽순으로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자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개간되지 않은 땅들을 가보세요 막 이것저것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금이 작용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솎아주는 거고요 이게 우리 인체에 비유하자면은 목이 강하다는 것은 숱이 많은 거예요 머리숱이 머리숱이 많은 것 자체가 목기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너저분해 보이고 정리도 잘 안되고 이러니까 뭐를 해요? 미용실에 가서 숱부터 쳐 잘라 그래요 숱을 치면은 깔끔해지니까 정리하기도 쉬워지니까 모양도 잘나니까 목일간에 관이 작용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가지치기가 안되면은 무분별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목이니까 아이들이죠 아이들 애들이 막 뛰놀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통제해야죠 그거 막 식당 데려가는데 뛰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러면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주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나쁜 가지가 하나 자라요 애가 그걸 싹둑 자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목일간에 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목일간들은 다 어린 시절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어린 유년 시절이 중요한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중에서 굳이 오행별로 나눠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간을 찾으라면은 목일간이에요 목일간의 무관은요 어린 시절에 방치되어서 자란 거랑 똑같습니다 관이 있으면요 방치가 된 게 아니라 절제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통제를 받은 거고요 금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통제 속에서만 닭짱 속에서 자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 관살이 많을 때를 이미 얘기했죠 너무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근데 방치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애니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있는데 내가 뭐 부모님이 없으니까 내가 밥을 해서 먹어야 된다던가 뭐 돈이 없으면 내가 벌어야 된다던가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치되어서 자라는 거고요 애초에 무관들의 특징이 방치되어서 자라기가 쉬워요 이렇게 방치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른이 됩니다 목일간의 무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 되는 아픔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아픔 아픔이죠 강제로 이렇게 키 수술한 거랑 똑같으니까 감성은 아직까지 애인데 내가 스스로 다 해야 되는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그래도 사주에 화가 잘 되어 있다면은 나름 이제 그런 걸 극복을 해요 사주에 어쨌든 식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요 극복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안 돼 있으면 강제로 어른은 됐지 아이일 때 사랑은 못 받았지 이런 온갖 감정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차라리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뭐 토일간 뭐 이랬다 그러면 토일간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스스로 어른이에요 애일 때부터 그런데 목일간은 애란 말이에요 감성은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어른인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도 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도 보고 싶고 애교도 부리고 싶고 칭얼거려도 보고 싶고 이렇게 위로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목일간 무관들은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목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막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자랐다고 해봐요 우리 머리가 이렇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금이 작용하면 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모양이 동그레지죠 동그레지고 여기 있는 것들은 싹 없어지고 모양이 좋아지죠 관이 없으면요 모양이 안 나요 모양이 그럴듯한 모양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거 뭐냐면은 그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외모적인 것도 일정 부분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외모 그 외모라는 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 외적으로 풍겨지는 분위기 같은 거 있죠 분위기 점잖은 분위기 연출을 하는 거는요 관이 최고예요 관이 잘 되어 있으면요 점잖은 분위기가 납니다 양복 딱 입고 정장 차려입고 이렇게 딱 묵직하게 있으면은 그 태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관이 없으면 아무리 옷을 그렇게 차려입어도 태가 안 나요 모양이 달라요 그 모양이란 것은 분위기와 많이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꾸미고 가꾸고 해도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차라리 그 개성을 갖추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제복이 잘 어울린다거나 유니폼이 잘 어울린다거나 무슨 외모적인 것 그 외적이 외형적인 것으로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은요 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어울려요 평상복은 아무것도 안 어울리는데 뭐 군복을 입었더니 와 멋있다 이런 거 있죠 다 관이에요 관 목욕관이 관이 없으면 그렇다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요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 되는 팔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관을 갖췄다고 어린애는 아니에요 어린애는 아니고요 그 마음의 상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화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화가는 활동 중이에요 활동 중 온 오프가 있으면요 상시 온 온 되어있는 상태가 화해요 지금 이 램프 켜져 있죠 이것도 화해 상태고요 마이크도 작동을 합니다 이것도 화해 상태고 제가 움직이고 살아있죠 살아있는 것도 화해요 살아있음도 화고요 카메라도 지금 작동하죠 이것도 화고요 모든 게 다 켜져 있어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게 화해 상태에요 활동 중 켜져있음 자 수는 뭐겠어요 수가 관이에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프 꺼져있다 멈춰있다 정지됐다 이게 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냥 셧다운 같은 거에요 셧다운 이따가 여러분도 다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죽어있음 수에요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고 막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을 보고 있죠 활동하고 있죠 살아있음 화에요 수와 화는 온 오프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내 사주의 화일관이에요 내가 뭐에요 항시 켜져있음 늘 주변에 있다 자 우리가 늘 주변에 있다 보니까 고마운 것과 소중한 것을 모르죠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맞아요 수요일 수요일날 제가 그 운전을 하는데 와 서울이 10킬로 바퀴까지 다 보이는 거에요 너무 맑은 거에요 그날은 그래서 운전하는데 창문 좀 열고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는 꽉 이렇게 해서 내기만 틀거든요 그날은 외기도 틀고 이러면서 달렸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쵸 근데 화가 이렇게 온되어 있으니까 뭐에요 항상 곁에 있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몰라요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에요 화일관인데 수가 없다는게 그런 거에요 셧다운 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셧다운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일관의 무관들은 안타까운게 그런 겁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 귀한 줄을 몰라요 제 친구가 화일관의 무관이에요 그냥 전화하고 야 뭐하냐 술 먹자 하면 바로 나오는 친구에요 어 보통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제가 지금 올해 33인데 제 나이쯤 되면은 친구들하고 연락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요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각자 일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20대 때 막 이유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서 불러내거나 이런게 안되더라구요 뭔가 눈치 보게 되고 근데 그 친구는 유일하게 제가 편하게 막 전화해서 불러요 야 술 먹자 이러고 셧다운 된 적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 귀한 줄을 몰라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찔리네 그 친구 귀한 줄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아무 때나 부르면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화일관의 수가 없는 무관들은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주변에서 나를 좀 쉽게 보내? 약간 이런 아픔 언제든지 부르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좀 쉽게 대해도 괜찮은 것 너무 편하게 대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수가 있어야 좀 어려워져요 그 사람 귀한 줄을 알아요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24시간 밝잖아요 그러면 밝으면은 밝음이 싫어지는 법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그겁니다 그 사람 죽었다 그러면 주변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제 친구 얘기를 예로 들면은 야 걔 죽었다 이러면 주변에서 에이 장난하지마 걔가 왜 죽어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일관의 무관들이에요 잘해주셔야 돼요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화하는 빛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내가 빛이고 내가 스스로 빛나요 그럼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빛이 나는데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가 있어야 화는 수가 없으면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거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수입니다 그래서 화일관들은요 수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게 돼요 화일관의 수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라는 걸 잘 인지 못해요 그거는 근데 보통 무관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특히나 화일관은 더 그게 이제 극대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특징들은 그래서 화일관은 수가 있어야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고치고 거울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죠 화장할 때 거울 없어 봐요 그래서 화일관 특징을 정리하자면 주변에서 나 귀한 줄 모른다 셧다운이 잘 안된다 너무 당연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죽어도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장점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화가 화일관이 재관이 없으면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투명해요 맑고 투명하고요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선처럼 보이지만요 선이 아니에요 이거 땅이에요 땅 땅이라고 이렇게 보면 선이지만 제가 땅이라고 적으면 이건 땅이 되는 겁니다 의미부여를 해야죠 여기에 이렇게 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가지 이렇게 나무가 이게 관이에요 이게 이게 일관이고 얘가 관이에요 관 그러면은 땅의 입장에서 관이 없을 때 어떨까요 나무가 없네요 나무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생겨요 여기에 그늘 제가 그림자는 못 그리겠으니까 저 그냥 글로 적을게요 그늘이 생겨요 해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늘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죠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하나 있어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게 굳이 나무가 아니어도 돼요 나무의 역할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이사 오기 전에 송파에 살았잖아요 석촌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요 커다랗게 쇼핑센터도 있고 안에 영화관도 있고 뭐 거기 들어가면 하루 종일 데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모기예요 꾹꾹 나무가 아니라 그런 휴식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휴식처 또는 휴양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땅이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해요 근데 목이 있으면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휴식처와 휴가처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 사람 주변에 모이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목이 없으면요 그냥 모이지 않아요 꼭 뭔가 목적을 가져야만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일관들은요 목이 있고 없고가 그릇의 크기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관의 유무가 이유 없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사주가 좋은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토일관에 목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금이 있을 수 있어요 토일관에 목이 없고 금이 있게 되면요 이유 없이 모이는 게 아니라 꼭 뭔가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이 토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토는 부동성이에요 역동성에 반대죠 토는 절대적으로 부동성입니다 뭔가 이렇게 동하는 에너지가 현격하게 떨어져요 토가 동하는 거는 토가 많아서 동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뭐 진술충이 돼 있다거나 뭐 충미충이 돼 있어서 토끼리 충을 하는 경우에는 또 역동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역동성의 대표주자는요 목입니다 목 그러면은 그 관을 가지고 있는 목극토가 됐다는 것은요 이 부동적인 땅에 역동성을 부여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관이에요 삶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특히 토일관에 목은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늘 똑같이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듯이 사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토일관에 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휴가 같은 거 잘 가요 그러니까 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제공한다 이러면은 휴가를 꼭 받아서 뭐 쉬러 간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사주에 이렇게 목이 없으면 관이 없으면요 쉬러 가기가 어려워요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움직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보면은 이제 그 토일관에 목은 그냥 사람들한테 휴식처를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결집하게 하는 이유 없이 이렇게 꼬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동성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런 것들도 특징으로 이렇게 넣으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토는요 그 우리가 모든 부의 원천은요 땅에 있어요 땅 부의 원천은 땅에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곡식을 재배하고요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사람들이 곡식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부를 창출하기 시작하고요 땅 밑에는 그 자원들이 있죠 지하 자원들 많은 자원들이 땅 안에 땅을 포함하고 있던가 땅 안에 있습니다 석유라던가 가스라던가 아니면 희귀 광물들 다 토에 있잖아요 토는 부의 원천이에요 그 부의 원천을 그 개발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목입니다 목 목으로 이렇게 목이 있으면요 땅을 파요 파기도 하고 위에 뭔가를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이 있으면 그런 그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로 연결도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간에 목이 있으면은 보통 직업이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금에 화가 개입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관이라고 합니다 금은 화는요 이거는 빛의 에너지에요 기본적으로 빛의 에너지니까 뭐가 가능해지면 보다 가 가능해져요 보다 보다가 가능해지니까 이걸 우리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시각적인 거 이거 각이잖아요 이건 감각이에요 이거는 시력은 여기에서 이제 목 생활을 해야 시력이 됩니다 제가 목이 약해서 시력이 안 좋았나 봐요 자 금은 금에 화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소리에요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관이 화래요 관 관도 이거는 과시하는 거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디 뭐 삼성에서 공채를 한다고 해서 합격을 하면은 드러내잖아요 와 합격했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붙었어요 막 드러내죠 서울대 의대 간다고 자부심도 생기죠 그게 관이라고요 관 자체가 이미 드러내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누구나 과시하려고 해요 물론 관이 아주 이쁘게 잘 돼 있으면요 과시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찐 부자들 있잖아요 찐 부자들 진짜 부자들은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나 돈 많아 이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아니 쓰는 옷 입은 거랑 타는 차랑 쓰는 물건들 보면은 다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요 자연스럽든 안 자연스럽든 관은 가장 먼저 일간을 드러내는 하나의 글자입니다 특히 직업을 결정할 때 직 직을 결정하는 글자라서 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직업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직업이 아니더라도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직업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고 해요 그게 관인데 화도 뭐예요 보여주는 거 보여줌 또는 보임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차이이지 드러내거나 보여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 두 개가 합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일관한테 관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글자인지 알 수 있어요 가장 과시된 형태의 관이 금일관의 화예요 근데 금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어 얘는 사용처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쓰이느냐 역할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이 역할은 오로지 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관에 의해서 그래서 화가 있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섹 수술 받았잖아요 제 눈이 금인 거고 이게 레이저잖아요 화가 화로 이렇게 금을 깎아낸 거예요 제 눈을 눈을 깎았잖아요 레이저로 그게 이제 화극금을 한 거예요 그게 라섹 수술을 또 이렇게 오행으로 풀어냈는데 그러면은 금 입장에서 화가 없다는 건 뭐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여러 가지 무관들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 무관은 금일관의 화가 없는 사람이 정말로 오리지널 무관이에요 보여지지도 않고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일관의 무관인 사람들은요 그냥 억울한 그냥 대놓고 억울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인정받지 못한다니까요 능력은 정말 뛰어난데 이거를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미약하게 아주 미약하게라도 화가 있어야 그런 기회라도 와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4조의 금생수 끝내주게 잘 돼 있어서 컴퓨터 공부를 독학을 했는데 세계 최고의 해커에요 내가 그냥 내가 못 뚫는 곳은 없어 은행 빼고 다 뚫어요 은행 빼고 다 뚫는데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고요 근데 그 능력을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스카웃 당하잖아요 그 세계 유수의 IT 업체에서 보안 업체에서 스카웃 할 거 아니에요 최고의 최고의 천재 해컨인데 근데 그렇게 드러낼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음지에서만 활동하게 돼요 직업적으로 쓰기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금일간 무관 보잖아요 4조 처음 통변할 때요 금일간에 무관이 손님으로 왔어요 되게 억울하셨겠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끝나요 그 한마디로 4조 상담 전체가 끝이 나요 그냥 첫 마디에서 그렇게 확 컨택이 돼버리고 싱크로가 맞아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를 해도 금일간은 화가 있어야 나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뭐를 하고 살아야 될지도 알아요 화가 있어야 가슴이 펴져요 떳떳해져요 화가 없으면 새가슴이 됩니다 새가슴이라기보단 가슴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한 힘에 지는 거죠 안에 그래서 세운해서 한 번씩 화가 올 때 가슴 피고 사셔야 돼요 물론 이제 화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화가 빛이 너무 밝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될지도 몰라요 사방에서 빛이 비추니까 아니 제가 방송하는데 앞에서 앞을 보여줘야지 뒤를 보여주면서 방송할 순 없잖아요 화가 많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옆 뒤 앞 밑에 위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포커싱이 안 되죠 그래도 뭐 금은 일단은 일간이 뚜렷하게 잘 돼 있고 금이 강한 상태에서 금생수만 잘 돼 있어도요 이런 억울함을 극복합니다 자기만족으로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금생수까지 안 돼 있으면은 무관에 무식상 이러면은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로 관이 남편이라면 그러면 금일간에 남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나를 드러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금일간에 화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요 신분상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역할이 뚜렷해지고 정체성이 생기고 신분상승도 일어나요 왜? 남편이라는 화가 생김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가 생겨버렸으니까 나를 드러내줬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내가 드러난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남편만큼은 우리 마누라 최고 이러고 알아주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 억울한 무감들은 다 억울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수는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중력을 거스르지 않아요 얘는 다른 것들은 중력을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수는 중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는 화와 목화가 아래에서 위로 가죠 목화가 금은 위에 있던 것을 모아서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수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는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위를 이렇게 만났어요 바위 바위 채워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바위 옆으로 더 낮은 지대로 해서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강물은 직선이 아니잖아요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점점 더 모이고 모이고 모여 이렇게 가면서 모여요 모인다 여러 줄기가 모여서 큰 강이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수예요 너무 신기해요 바다 밖에 없어야 되는데 산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 이런 수가 이제 수일관인데 이게 자 여기에서 관은 뭘로 작용을 해요 토가 작용을 하는 게 관이에요 토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토극수를 한다? 물길이 흐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아래로 가는데 아래로 못 가게 못 가게 막아버리는 게 토예요 그게 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형성이 돼요? 호수도 형성되고요 수원 그러니까 호수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되죠 우물 같은 것도 토국수가 된 거예요 토국수가 돼야 수우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선 토국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토국수가 안 되어 있게 되면은 자연 친화적이잖아요 먹을 수 없는 물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그 쓰임새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다른 사람이 날 이용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토국수가 되어 있으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영입이 됩니다 영입 영입 대상으로 선정이 돼요 왜? 막혔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관이 토 수위관의 관이 쓰면요 영입 대상이 돼요 쓸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근데 토가 없으면은 그냥 아래로 흘러만 가니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쓰려고 해도 타이밍이 자꾸 안 맞는다거나 이게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잡을뚱말뚱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수 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건데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느끼는 것도 토국수가 돼야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사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마사지 막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에 어깨를 이렇게 딱 주물러 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시원한데 이 사람이 하면은 시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시원한데 이 사람만 시원해 그 사람이 마치 내가 어디 이렇게 뭉쳐 있는지 알고 하는 것처럼 어디를 눌러야지 이게 되는지 아는 것처럼 그것도 다 토국수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오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감각이 뛰어난 게 토국수가 잘 된 사람들이 뛰어나요 마사지 잘합니다 그런 쪽으로 뭐 직업을 쓸 수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수에 토가 없게 되면요 그러니까 수의관이 중력을 거스르지 않는데 중력을 나름 거스르게끔 하는 오행이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목하고 토예요 목하고 토 목이 있어야지 위로 다시 올라가고 그 유일하게 강물을 뚫고 올라가는 물고기 연어 있잖아요 연어 연어는 그 센 물살도 다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지 그렇게 산란하고 나서 얼마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몰아서 썼으면 그러겠어요 토도 마찬가지예요 모여가지고 쓸 수 있게 한다고 역하지는 못해요 근데 모여서 쓸 수 있게 만드는데 이게 없어버리게 되면은 네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발탁이 되거나 쓰이는 게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도 사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의관의 무관은요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다른 일관들처럼 막 상처가 많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친화적으로 더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분방한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죠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의관의 무관은요 그냥 거스르지 않고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식상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 수의관은요 되게 염세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염세적 염세적이니까 막 다 산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 산 것처럼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기가 힘들어 줄 것 같은데도 그냥 받아들여요 수의관이 염세적이지 않다면요 그거는 수의관답지 않은 거예요 다른 에너지들이 많아서 이렇게 수의관답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관들을 정리하자면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관들의 특징은 다 녹아있을 겁니다 무관들의 최고 공통점은요 관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거 관의 혜택 웃기잖아요 관의 혜택 뭐가 관의 혜택일까요 관의 혜택이라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제도 법이에요 국가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게 무관이에요 기본적으로 무관들의 억울함은 뭐에서 나오냐면 나는 법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 법의 혜택은 본 게 없다 나는 세금을 그렇게 잘 냈는데 세금 낸 거에 대한 혜택은 못 본다 무관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미래에는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면 뭐 뭐 100대 빵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80대 20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무관이란 이유로요 내가 억울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잘못했는데 50대 50이래 그게 확정까지 되는 게 무관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진짜 무관들의 억울함이에요 어 근데 쟤는 나랑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요 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50대 50이라 100대 0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냐고요 제가 아는 무관은요 보험도 가입 안 했어요 보험가입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관이 없어서 혜택을 못 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뭐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거 이렇게 또 와전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무관들은요 국가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독자적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그게 직장 다닌다고요 무관인데 직장 열심히 다녔다고요 직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받지 못하는 혜택이요 승진해서 다 누락돼요 무관 아니 그 직장인들이 때에 맞는 그 승진하고 월급 인상이 아니면 뭘로 보상을 받냐고요 그런 거에서 누락될 수 있는 게 무관들이에요 뭐 무관인데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보셔야 돼요 물론 무관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면 남편답게 아빠 노릇도 잘하고 남편 노릇도 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사주가 무관이기 때문에 남편 노릇을 아빠 노릇은 하는 것 같은데 남편 노릇은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여러분 무관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언제 내가 무관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겪냐면요 소송에 휘말리거나 송사에 휘말렸을 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 가장 크게 느껴요 아무리 돈 많이 써서 돈 많이 줘서 좋은 변호사를 써도 무관이라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이 뚜렷한 사람이 사업가로 대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이 뚜렷한 사람은 그냥 봉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고요 관이 없어야 봉급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카들 있죠 벤틀리 같은 거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봤어요 질문에 누가 벤틀리를 타려면 연봉이 얼마 정도 돼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답이 뭐라고 적혔냐면 벤틀리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타야 됩니다 명언이었어요 관이 없어야 그런 게 수월하게 돼요 그리고 관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다 관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되려면 관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꼭 관이 있다고 해서 막 마냥 좋게 보지는 마세요 이게 다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관은 책임이라기보다는 의무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의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같은 거 그거는 뭐 좋든 싫든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남자라면은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나뭇질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뵐게요 제 눈이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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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